저 뭐 잠깐 정환이 어떠한 이야기 한 번 하자면 고고스2에서 보니까 오랜만에 보냅니다 여기서 항상 사건 사고 때문에 어 늘 불안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뭐 노트북이나 그래서 사실 그 모든 건 제 음주 습관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쵸 사실 술 먹은 사람 기억이 잘 못해요 술 되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곡수도 많이 줄이고 좀 처분하고 그 옷 쓰면 들리나 뭐가 아아